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저의 이선본이 깊게 참여하고 있는 마인드 300이라는 지식인 단체에서는 광고 나갔듯이 오는 26일 날 오후 2시에 프레센터에서 3.1운동과 현대문명 한미민간동맹의 기원이라는 그런 심포지엄을 엽니다. 이 3.1운동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러가지 의미가 이렇게 눈에 읽힙니다. 오늘은 3.1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가 좀 과익하게 표현하면 나라 망해먹을 짓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음덕이 깊어서 선배세대의 음덕이 깊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하는 음덕 즉 6.25 남침을 격퇴해서 전세계 자유진영을 지켜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발전을 이룩해서 세계시장 속에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번영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공식을 증명한 것 이 두 개의 음덕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음덕의 뿌리가 사실은 구한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구한말대까지 올라간 음덕의 뿌리는 3.1운동에서 완성돼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시 모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해도 이 나라를 말아먹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 구한말대를 보면요. 망국의 공식이 있어요. 완 플러스 완 플러스 완입니다. 이 공식 잘못 쓰면 슈퍼마켓에 가서 보너스로 여러 개 한꺼번에 집어들려고 날뛰다가 도둑질로 몰립니다. 첫 번째 완은 뭐냐. 우선 머리가 좀 이상해야 돼요. 이거 불교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무명.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개무식한 거죠. 개무식한 상태에서 탐진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탐진치를 그냥 탐욕스럽고 성내며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얘기가. 그러니까 어감이 다른 거예요. 탐욕은 그냥 탐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코베트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는 envy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가진 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십계명에 do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그러니까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게 이제 탐이거든요. 영어로는 envy입니다. jealousy,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는 달라요. 우리말로 이제 식인데 이게. 탐심이. 그래서 남이 가진 거. 어, 저 가진 놈들 거. 저거 뺏어가지고. 민노총 구호에 잘 나오죠. 재벌곡간 700조, 재벌곡간 1000조 허물어서 나누면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게 요새 민노총 계열의 노동운동할 때, 시위할 때 나오는 거죠. 남이 그 700조가 시실은 기업에서 사려고 쌓아둔 유보금이거든요. 거위 배를 갈라서 빼먹자 이거예요. 황금활랗는 거위를. 그게 탐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성낸다. 이게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저 아는 사람들은 백모저 성격 괴팍하고 지랄 같다고 저 욕을 많이 합니다. 저랑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같이 잘 놀아놓고서 뒤돌아서면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 안 사람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데리고 애샛났고 가정을 꾸리고 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들보다 좀 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내는 게 제 스타일에 성내는 건 짜증부리고 괴팍하게 날뛰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이라는 건 눈부릅들 진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어로 표현하면 self-righteousness입니다. 우덜식 정의. 우리는 정이야. 너희는 꿀어.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적폐고. 너희는 반동이고. 너희는 수구고. 너희는 극우고. 이겁니다. 이게 진입니다. 성낼 진인데 이 성낸다는 게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완전히 도덕적으로 혹은 정당성의 차원에서 단죄에서 밟아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인격장애가 심한 성격장애 혹은 분노장애, 분노조절장애에 해당하는 그러한 개차반이지만 이런 종류의 우덜식 정의감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장점이어서 그 덕분에 사모님의 어엿붐을 받고 인하이 되도록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치인데 이 치가요. 병적으로 어리석은 치예요.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병적으로 어리석을 치예요. 이 치자가. 그래서 일단 사회 지배층의 마인드 자체가 사회 지도층, 사회 지식층의 마인드 자체가 무명탐진치에 이르면 나라가 망하는 첫 관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내부개혁을 외면하고 거부하죠. 그게 두 번째 관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관문이 뭐냐. 망할 놈한테 주셔야 돼요. 망할 놈만 골라서 주세요. 차례로. 그러면 나라가 반드시 망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한반도만큼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예민한 지역이 없습니다. 여기는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전 세계에 다시 없는 어마무시한 광물 자원이 쟁여져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정학적으로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여기에 항상 강대국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한반도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가 친중반미로 가서 서해가 중국의 내해가 되고 동해의 절반이 중국의 바다가 되고 잃어버리면 당장 세계 질서 다 깨져요. 일본이 군국화될 거고요. 군사 대국화되고 침략화될 거고요. 타이완이 거의 망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테러리스트 지역에는 핵무기가 범람할 거고요. 세계 질서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한반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입니다.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기 뭐야 구암할 때도 그랬어요. 나라 망할 때도. 이 영미의 편에 쓸려면 최소한의 개혁개방 그 꼴이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영미는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잖아요. 여론이 성숙한 사회잖아요. 사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판이면 영미의 정부가 동맹을 맺고 싶어도 못 맺어요. 그러니까 구암할 때 우리가 영미의 동맹을 맺을 기회가 군데군데 있었는데 그거 다 저버리고 개혁개방하기 싫으니까 개혁개방하면 자기 특권 없앨 것 같으니까 탐진치에 찌들은 지도층 지식층이 영미만 피해 다니면서 지정학적 파트너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는 청을 지정학적 파트너로 삼아요. 그 이전에 맺어진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수교조약이나 한국과 조선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미조약을 보면 그 맺어지는 과정 혹은 문구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청의 속국으로서 우리는 청의 일부분이니까 안 맺겠다. 혹은 맺더라도 청한테 다시 오케이 받아라. 조미조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당신한테 조약은 맺는데 우리는 청의 속국이니까 맺더라도 미국에 가서 다시 오케이 받으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조미조약 같은 경우에는. 강화동조약 회피하려고 그때 하는 말이 일본한테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청의 속국이야 우리랑 조약 맺을 거 없어. 청이랑 얘기해. 청이랑.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세상을 안 바꾸려고 자기 밥그릇 안 놓치려고 사회 지도층 지식층이 청 뒤에 가서 줄을 서는 거야. 청에. 지금 현대문명이 물밀듯이 동아시아로 밀려오고 들어있는 판에. 그래갖고 청일전쟁 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청일전쟁에서 일제가 승리하니까 의외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뭐냐. 갑자기 고종이 황제가 되잖아. 그리고 황제가 되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늘제사 올려야죠. 조선왕은 하늘제사 올린 적이 없어요. 청에 속국이니까 땅제사만 해. 그래서 하늘제사 올린 조그만 집을 하나 짓죠. 그게 어딨냐. 웨스틴 조선호텔. 뒷마당에 아직도 조그맣게 남아있습니다. 원구단. 원구단이라는 데입니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부터 와서 일제가 청을 사정없이 쥐어 패죠. 아주 그냥 깨구락질을 만들죠. 그러면 일제가 청한테 요동도 뺐고 어디도 뺐고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열광에 보니까 갓지 않거든. 갓지 않으니까 야 너 잠시 동작 그만. 동작 그만. 그래가지고 흉악한 유럽 열광 셋이 덤벼듭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래서 일제가 청으로부터 뺏은 거 다 토인하게 만들고 돈이나 좀 받고 다 토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예를 들면 산동은 독일이 먹고 요동은 러시아가 먹고 이런 짓을 저질러요. 삼국 간섭이 일어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청은 이제 떨어져 나갔어. 우리가 주웠던 청 망했어. 완전히 한반도에서 발 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하냐. 또 어디에 주웠을까. 러시아에 주웠어요. 러시아.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2010년대 중국의 시대가 옵니다. 중국의 시대가 옵니다. 박원순, 문재인 이런 사람들. 중국 찬양한 사람들. 그때 그런 마인드면 당시 러시아는 찬양 플러스 곱빼기에 곱빼기를 해야 돼요. 그걸 당시에 조선 말에 지식층, 지도층이 한 거예요. 왜냐. 당시에는요. 세계 최강의 육군은 어디야. 그거 러시아 육군이야. 특히 코사크 기병 그거 총이랑 칼 들고 날 뛰면은 아무 군데도 당할 길이 없어. 세계 최강의 육군을 러시아로 꼽았을 때예요. 당시는. 동아시아 최대 최강의 함대 어디냐. 러시아예요. 동아시아예요. 왜냐. 함대를 두 개나 갖고 있었어요. 여순함대, 블라디보스톡함대. 그 정도 함대 가진 데가 없어요. 아 그럼 러시아가 함대도 커. 나라도 커. 세계 최강의 육군도 갖고 있어. 오케이. 러시아에 달라붙어 갖고 러시아를 붙잡고 가면은 우리 조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따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가 어떤 러시아냐. 세계 최강의 제국 아니에요. 개무식한. 즈하체제. 거기 뒤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러일전쟁 터진 거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게 영미의 전략이었거든요.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게 영미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러일전쟁을 도와서는요. 저기 뭐야. 조선왕실이 제공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를 유치해가지고 남진으로 끌어들였다고요. 러시아에 주소서.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일본 뒤에다가 돈 대고 그다음에 군사기술 전수하고 군사 조련시켜가지고 러시아랑 붙었죠. 영국 특히 영국이 그런데. 이제 계산을 좀 잘못한 거죠. 왜냐.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워낙 힘이 좋으니까 일제와 러시아가 둘 다 거의 폭망할 거로 봤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폭망했는데 일제는 러시아를 진짜 개박살나게 깨버린 거예요. 일제가 기사 등등해졌죠. 망국이죠. 망국은요. 러일전쟁 끝난 1905년. 을사늑약인지 을사조약일 때 망국입니다. 옛날 선배 세대가 나라 팔아먹은 선배 세대가 조약이라고 맺었는데 지금 와갖고 늑약이라고 해봐요. 뭐 정했어요. 저는 그냥 조약이라 그래요. 늑약이란 말은요.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전 영어로 번역 안 되는. 전 영어 좋아해갖고요. 영어로 번역 안 되는 말은 잘 안 써요. 을사조약이에요. 그 조약의 내용이 강도 같다. 오케이. 그렇게 말하면 돼. 강도 같은 조약도 조약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한일합방 조약이죠. 나라를 합치는 조약 아니에요. 그거 누가 찍어줬어. 고종인 찍어줬네. 그러니까 내가 조선왕실에 정말 아 이거는 재주가 보통 재주가 아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국제적 사기꾼이다라고 제가 인정을 해주는 게 뭐냐면 1905년에 망한 나라를 1910년에 한 번 더 팔아먹은 거예요. 이완영 욕할 거 없다니까요. 이미 나라는 1905년에 망했어요. 국방 없어지고 외교 없어졌어요. 권한. 이미 일제가 다 장악하고 들어왔어요. 이미 망한 나라를 한 번 더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영을 욕하기 전에 특히 청나라 망국이 이제 1994년에서 189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청에 줄 섰다가 청이 날아갔고 1994년에 청일전쟁으로 그 다음에 11년 동안에 이제 러시아 빠는 거예요. 아 여기가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진 나라고 여기가 동아시아 최강의 함대를 가진 나라고 거대한 나라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열심히 빨면 됩니다. 지금 중국발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아 여기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G2의 국가고 앞으로 세계 경제는 중국이 흔듭니다. 이따우 소리 했었잖아요. 지난 한 15년 동안.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인셋이. 그런데 거기 그들 러시아의 내부를 들여다봐라 이거요. 세계 최악의 제국이거든 그게. 쯔아 독재 체제에 의한. 아주 후진적인. 중국의 내부를 들여다봐라 이거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길 빨았다고요. 망국으로 가는 거죠 이거요. 러시아 전쟁을 촉발시킨 거예요. 썩은 조선왕실 조선의 지배층 지도층이. 만약에 그때 딱 영국편 혹은 미국편 딱 먹어버리고 내부개혁 했으면요. 러시아 전쟁 안 일어납니다. 망국 안 합니다. 그때라도. 그게 이제 맨 마지막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예요. 그 마지막 찬스가. 자 그래서 이때 한중일의 운명을 한번 보자고요. 일본은요. 우리가 중국에서 중체서용 주장했죠. 중체서용. 그러니까 이 멘탈. 본질은 중국식을 유지하고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은 흡수해서 쓴다. 체와 용. 체라는 건 본질. 몸통이고. 이제 용이라는 건 응용. 그 다음에 과학기술. 물질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체용을 이렇게 엮어서 쓰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중체서용은 다 실패했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일체서용입니다. 멘탈은 일본식을 그대로 가져가고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쪽바른 거예요. 그런데 쪽바를 때 기본적인 스타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신토. 즉 텐노를 신으로 떠받드는 텐노 종교를 강화한 거예요. 저는 일왕이라고 절대 안 불러요. 한자로 천황. 일본 발음으로 텐노. 왜 그렇게 부르냐. 거기 종교적 뜻이 있다고요. 우리가 일왕이라 그러면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속이라고요. 일본의 텐노는 세속적 존재가 아니에요. 세속과 세속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점지받아서 내려온 일종의 민족 메시아예요. 그게 일부 일제의 텐노예요. 그래서 이게 김일성 영생교가 여기서 따갔다고요. 그러니까 김일성 영생교야말로 조선민족 외부의 전체를 다 짐승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제의 시대 때 텐노 궁극주의랑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텐노의 가문이 하늘에서부터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메시아 가문이라고 보는 점에서 텐노 신앙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김일성 영생교야말로 침략적 극우요. 김일성 영생교야말로 친일파 혹은 짝퉁 일제 멘탈이에요. 그런 점이 있다고요. 희한한 거예요. 하여간에 일제는 텐노 신앙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무라이의 강포함 폭력적이고 포악함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일본의 원래 전통시대의 멘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쪽바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 이거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첫째요. 얘들이 영주 사이에 생사를 다툼하는 경쟁체제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제의 지배계급이라는 건 일본의 지배계급 옛날 전통사회부터 뭔가 자기의 백성들을 번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배계급으로서의 그리고 지배계급이 전통사회에 진짜 지배계급당 지배계급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무력을 가지고 있어서 날뛰는 놈 질서 잡고 외적이 침입하면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의 지배계급은 지배계급이 아니라 무력이 없잖아요. 무력이. 한 100여 년 전에요. 영국의 상류층이 영국의 일반 서민층 대비해 남자의 경우 키가 10cm 이상 컸습니다. 뼈가 다른 거예요. 뼈가 다른 거예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소설을 보세요. 농로를 지주집 귀족 자재가 화가 나서 팔길로 한 대 걷어차니까 갈비뼈 내려앉고 간파열돼서 죽어버리잖아요. 뼈가 다른 거예요. 지배계급은. 폭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첫째. 두 번째로 목숨 내놓고 폭력을 쓸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먹여 살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다른 영주에 안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계급이 극도로 지배계급의 멘탈 그 지배급을 도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도덕 그게 극도로 발달한 문화에요. 이거 뭘 해야 우리 백성들 먹여 살리지? 이거요.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오면 내가 거기랑 사귀든지 아니면 거기랑 목숨 내놓고 싸우든지 이걸 판단해. 이 두 가지가 돼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배계급다운 지배계급의 일제가 일본 전통문화가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번주 영주 아래 바로 아주 호전적인 사무라이 글을 읽을 줄 알고 칼을 휘두를 줄 아는 사무라이가 층이 형성돼 있잖아요. 허리층이.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15세기, 16세기죠. 16세기 최소한. 16세기, 15세기만 16세기 초부터 축정된 현대문명에 대한 이해와 흡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난학파. 이때 난이라는 건 네덜란드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는 영국배는 아직 동아시아에 안 왔어요. 여기 온 배는 포르츠칼이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왔어요. 포르츠칼은 해적을 운영을 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타이완은 포르츠칼 해적 소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르츠칼을 밀어내고 그래도 상거래 좀 할 줄 아는 데가 네덜란드죠.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서양 문명을 일제가 알게 됐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17세기에 이미 네덜란드어를 일본어로 옮기는 화일사전이 나와요. 네덜란드를 가리키는 단어가 한자어가 평화할 때 화자 혹은 난초할 때 난자, 화란이잖아요. 네덜란드의 일제가 화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17세기에 이미 화일사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현대문명이 어떤 거고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몇백 년 동안 축적돼 있었던 거예요. 일제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토신앙이나 강포한 기질 유지하고 자기들의 일본인의 멘탈 유지한 채로 서양 문명을 적당히 개혁해가면서 쪽바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체 소용이 일어난 겁니다. 중국은 여기에는 상당히 달라요. 중국은 이거 완전히 미쳐서 날뛰어요. 두 번이나 미쳐서 날뛰어요. 일단 태평천국을 보시자고요. 1850년에서 1864년. 무려 15년에 걸친 이게 극악한 농민 반란인데 죽은 사람만 2천만에서 3천만이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당시에 우리 인구가 천만 정도일 거예요. 한반도 전체 인구가. 그럼 8분의 1이라고요. 그것도 중국 똑같아요. 그럼 중국의 당시 인구가 14억의 8분의 1이면 1억 조금 넘을 거예요. 2억이 안 될 거라고요. 당시 2억 정도. 그 당시에 추정컨대. 10분의 1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이 어디냐. 양자강 아래. 1860년인가에는 양자강을 넘어오죠. 남경까지 장악하죠. 지금 저장이라 그래야 되나. 장슈라 그래야 되나. 장슈 저장을 장악하면 중국에서 제일. 그러니까 강소성. 절강성을 장악하면 중국에서 제일 부유한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샹하이. 남경. 항조. 항주. 이런 언저리요. 그게 이제 그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고요. 이 농민 반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기독교 사교체제예요. 홍수전이에요. 성경을 딱 들고. 나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노라. 그러고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기독교 사교 농민 반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거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이게 농민 반란 중에. 그게 다 미쳐날뛰었단 말이에요. 전부 피바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청의 마지막 이상한 할매. 태우 있었죠. 서태우. 서태우가 뒤에서 돈지르고 멈뿌질해가지고 우화단의 난이 1899년에서 1901년에 일어난다고요. 우화단의 난은 반 문명 반 기독교 테러예요. 중국 군인들 한 2천여 명밖에 안 죽었고요. 오히려 우화단의 난 진화파로 들어간 팔국 동맹으로 들어갔거든요. 서양 유럽 열강들이. 팔국 동맹의 군인들이 한 2천5백 명 죽었어요. 근데 누가 많이 죽었냐. 화북에서만 기독교인 죽은 게 3만 2천 명이에요. 아니 세상 기독교인이 다 옛날에 서민층이잖아요. 그거는 썰어 죽이고 찍어 죽이고 강간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알려진 것만 3만 2천 명이에요. 선교사만 200여 명이 학살돼요. 선교사 마누라 강간해서 죽이고 선교사에 패대기 쳐서 죽이고 그러면 운남 사천 이런 데는 조용했냐고 천만에 여기는요. 티벳 승녀들 있잖아요. 모자 이런 거 빨간 거 모더란 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때려 죽였어요. 저는 별로 티벳 불교에 대해서 별로 별로 별로예요. 저는 지금 뭐 중국에 먹혀갖고 불쌍하다 그러는데 먹힐 만 했으니까 먹힌 거예요. 중국 모택동군이 몇 명 들어갈 수도 않았어요. 거기 티벳에 굉장히 부패한 신정일치 사회였다고요. 티벳이 굉장히 잔인하고 종단이 국가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누가 입바른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추운 그 겨울에 그 겨울 그렇게 추운 데인데 난방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부실한 데다가 10년씩 20년씩 감옥 쳐놓는 게 당연한 그런 아주 잔인한 데가 있는 그런 티벳 신정일치 체제였다. 거기가 그러니까 티벳 승녀들이 의왓 안 났나니까 사천 운남에서는 이 뻘건 그 가사 입고 이런 모자 쓰고 튀어나와가지고 다 때려 죽이는 거를 승녀들이 지도를 해서 했어요. 거기는 거기는 통계도 없어요.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훨씬 더 잔인하니까. 중국은 이렇게 광증 발작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제가 감히 김지하 선배 대신의 말을 빌리면 한국은 이제 저겁니다. 말하자면 모심의 정신이 있어요. 나라는 말아먹었는데 발작을 안 했다고요. 삼과 발작이라는 게 무지막지한 피바다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 발작이 동학 1차 봉기가 발작 흔적이 있는데 그걸 동학 본류가 눌러 밟아버렸잖아요. 너희 그렇게 발작하면 우리 동학 본류가 너희 전봉준이 손하중이 김개남이 너희 까부는 놈들 밟아서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1894년 여름에 주저앉혔다고요. 1차 봉기를 주저앉힌 게 동학 본류예요.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피바다 발작을 안 했어요. 1884년 갑신정부 또 저게 피바다 발작이 아니잖아요. 뭐 노선이 맞았다 틀리든 일본어 끌어들리려고 했던 게 환상이든 뭐든 간에 정변이었잖아요. 지식층 상류층 사이에서. 그다음에는 동학 봉기 1894년 봄에는 이거는 이제 전봉준은 대원군을 옹립해서 올리자라고 해서 대원군이라고 라인업한 인간이고요. 여기 그림의 왼쪽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